쇼크님도 안녕하세요 어디갔네? 뉴비인가? 뉴비인가요? 레벨 4 열심히 캐고 있네 나 왜 아픈데 나 방금 누구한테 맞았는데 야 튕기면 안돼 튕기면 안돼 튕기면 안돼 SES님 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하이 소프님 야 튕기지마라 진짜 이러지말자 아크야 들어오는데 15분 걸렸다 제발 아이씨 깜짝이야 아담 케이 게이머피의 외국사람들인데요 우리는 가던길 갑시다 아 근데 여기 먼데 아르진인데 거기에 아르진 여기까지 언제 데리고 와 아 여기 110 아까운데 사라 남을까 얘 그 옆에 125가 있단 말이야 110 제가 버틸 수 있을까 카르노드 온다 카르노드 온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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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진 들 나한테 끌려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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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 쓰러주고선 110짜리 피를 먹게 할까 아닌가 아 15 저런게 죽어야 되는데 이따가 살아남으면은 걔를 테이밍을 하고 85 15 15 몇 차에? 75 15 딱 150 떴으면 좋겠다 15 65 15 아파이씨! 야이 쫄아봐 이거 겁나 쿨하네 나 미리 지가 선빵을 내려놓고선 나를 무시를 마우스 안 움직였지 겁나 쿨한데 얘 너 일로와 쫄아봐 일로와 10 1 소속 1 2 2 3 1 2 2 3 저기 두마리 65 145 145 145 오늘 145 테밍 데이구만 세이버토스 죽이고 얘만 살면 되는데? 145 야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야 얘 아르생 죽잖아 아르생 죽잖아 이 망할 놈들 다 니들 탓 아 나 진짜 145 너 뭔데 아직도 살아있니? 스테미나야 스테미나 스테미나 15 야 150 하나만 나와라 15 뒤에 공 어디갔어? 팔리아님 안녕하세요 저렇게 이미 쌈박질이 붙은 애들은 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135 135 아깝다 넌 몇인데 힙합짓이니 1515 아까 그 쪼래 10 대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갈이 누구 잡아먹은지 어떻게 알아요? 130 30 야야야야야 저거 80짜리나 먹어 야야야야야야야 너 죽는데 아까 니친구 죽었단 얘기 못들었니? 아 아 나 이것들 별것도 아닌게 이 게임은 얼마나 똥적하면 970으로 상업이 힘드냐 제가 960 쓰는데 저도 상업도 흘리면은 자꾸 터지더라구 아 얘도 버려 오이씨 슈퍼 개조컷 게임이죠 다 죽어 150발견 야 빨리 피쳐 빨리 피쳐 빨리 피쳐 적당히 먹었으면 가야지 이것들아 50 85 150 어디갔어 아까 150 있었는데? 얜가? 오오오오 어라? 50 40 80 아 뭐 잘못 봤나봐요? 요즘 만렙을 너무 노래하고 있는거 같애 120 120 오케이 120 살았어 120 살았어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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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120은 뭐 대충 탈만해요 15렙 캐찰 발견 아르젠 아르제는 나중이에요 나 캐찰 저거 정갈로 하고 싶은데요 여기 핫플레이스네요 하아 정갈로 하고싶은데 여기도 캐찰 있는데요 캐찰 아까 15라구요 얘가 15인데? 요거 아니에요? 나 정갈로 유튜브에 캐찰 테이밍하는거 올리고 싶었는데요 135 콜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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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루와 너 걔랑 싸우면 죽어 쟤 끌고가다 죽는거 아니야? 135요 캐찰이 하늘에 115짜리가 있다고요? 내가 봤던 캐찰이 115이라고요? 내가 봤던 캐찰이 115라고요? 캐찰이 어디갔니? 캐찰이 어디갔니? 캐찰이 어디갔니? 나 진짜 왠지 고랩인거 같애 개똥이다 고기 좀 줘야 되는데 우선 집까지 우선 데리고 간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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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강가 보고 뒤쪽 하늘로 오면 캐치하라 했습니다 강을 어디서 마주 보라는거야 피는 대충 찬거 같애요 일루와 야야야야야야 뭐하니 야야야야야야 뭐하니 야야 들어왔니 너 아이씨 어두워 아 초코님 왜 여기서 어그로 끄시지 도와주시는건가 초코님 비키시면 좋을거 같은데 패시브 패시브 패시브라고 다잤다 이제 잡으면 되죠 아우씨 빌어먹을게 왜이리 어두워 이제 일곱시간만 있으면 계약인가요 KYC님 좋은시절 다갔죠 다들 계약이시구나 아 아 다 준비됐나요 우리 님들 방학동안에는 노느라 바빠서 우리방 못오시고 이제 내일 계약하면은 중간고사 벌써 준비한다고 못오시고 난 너무 외로워 난 너무 외로워 아 지금 우리 그거 바로 들어가는거에요 케찹까지 오히려 많이 던져주셔 미안해 미안해 아르젠 미안해 쓰러지지 우리 바쁜데 그래요 10초에 한번 옮겨갈게요 우리 바쁜데 우리 바쁘다고 케찹하러 가야된다고 케찹하러 가야된다고 이게 죽을거 같다 씨 여기까지 어떻게 끌고왔는데 뭐하나 던져줄까요 먹이 뭐하나 던져줄까요 지금 케찹 케찹 쪼랩들 있어보니 현재 두 명 있나봐요 네 초코님이 쏘시겠어요 이 기본자세 어 기본자세도 어떻게 총을 쏠까요 그냥 이러고 쏘는거야 장전은 들어왔네요 장전은 들어왔네요 결국 이렇게 기절시키는거에요 태희님 어서와요 태희님 어서와요 다인데 다인데요 짱짱님 어서오세요 왜 죽이셨대 여기까지 힘들게 끌고 왔는데 칼 쏘면 죽을거 같아서 그냥 죽였어요 어쩔수 없지 뭐 케찹하러 가죠 씻고 왔는데 아직도 오시네 방금 방송 다시 열었어요 하지만 1시간 정도 본의 아닌게 쉬었죠 강가쪽으로 나와서 오른쪽 하늘 이웃하게 만원경도 있구요 가자 강가 나와서 오른쪽 하늘이요 그 털렸던 그 집 근처쪽 거기가 어딘데요 저 오벨쪽으로 가면 돼요 케찹이 어딨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센터맵에 한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케찹이 업데이트가 된건지 케찹이 요즘 되게 낮게 날기도 해요 강가 나와서 우선 좀 때려받고 우선 좀 때려받고 받아보고 왼쪽 배변 여기 우리 이뽀양 우선 쟤 자 유어터기도 활성화됐구요 정갈아 정갈아 너의 힘을 보여줘 정갈아 너의 힘을 보여줘 유어터기사 이렇게 안되나요? 왜 공격을 안해 정갈이 아래로 내려와요 아래로 내려와요 유어터기는 맞는데 미라님 어서오세요 가자 아 고우 할 수있어 정갈아 헤드만 날리는거야 공격을 안하니? 제대로 했어, 이번에 진짜.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라. 얘 공격을 안해요? 이것도 루머였어? 제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루머였던 거예요? 정가를 유어타겟 해놓고선 만원경으로 얘를 잡고 타겟을 설정해놓고 이렇게 끌고 가면은 알아서 공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만원경 보고 휘파람 분과는 유어타겟 명령어입니다. 내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예 공격 자체가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설정이 다른가 봐요. 네, 마침표를 눌렀어요. 유어타겟 상태고요. 지금 뭐 바꾼 거예요? 휘파람 불지 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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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을까 어디갔냐구 정갈아 정갈이랬네 미안해 캐쳐라 반대방향이래요 지금 우리 지금 캐쳐만 두마리 대충 이정도 높이에서 보일텐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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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설정 하나도 안 바꿨어요 찔러 공격 안하는데요 공격을 안하는데요 공격을 안하는데요 딱 붙었잖아 딱 붙었잖아 나란히 완전 절친 연인처럼 붙어있구만 등 위에 던지면 한 번은 공격하나요 야 정갈아 널 이러면 태밍할 의미가 없어 제가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면 얘 다리 붙을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되는데 이거 안돼요 이거 안돼요 이거 안되네 포기포기포기 이 집에 갖다 놓고 지금 초코님 제 테이밍할 그거 있어요 테이밍할 도구들 있어요 이거는 그냥 루머였던 걸로 끝내요 잠깐만 여기 입보양이 탈래요 정갈아 입보양이 타고선 내가 가까이 가면 때려보실래요 우선 제가 따라갈게요 직접 해봤어요 근데 왜 안돼요 직접 해보셨는데 그 방법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빨리 자세요 짜유님 피곤하실때 자야지 잠 못자면 내일 더 찝찝할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방법이 맞추기가 어렵다면 말이 안되는건데 해변으로 내려와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공격 안하고 방법 체인지 이뽀형 어딨어요 언외의 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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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디갔니 공격돼요? 좌클릭돼요? 이뽀형 좌클릭돼요? 이뽀형 좌클릭돼요?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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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자동으로 됐었어야지 뭐 레벨 15짜리 플러스 레벨 뭐 챙길 필요있나요 대충 끝내죠 아이씨 이 놈 겁나 빠르네 10초에 한번씩 10초에 한번씩 10초에 해 다시 어차피 얘 데미지가 바로바로 들어가는 애가 아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꾹 소리 나면 그때 데미지 한 번 들어간거죠 일로와 일로와 차리차리 개차라 빨리와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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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에 한 번씩 돼요 터닝 넌 나한테 도망을 못 갈걸 난 최고의 라이더니까 야씨 배 좀 고프지 좀 마라 지대로 들어갔다 리노님도 하이 아 내가 고기 있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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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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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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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보다 빨로 내가 너보다 빨로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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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ptoms 그래서 여긴 누구집이니 pvp인데 오히려 안전해 남의 집을 오히려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 얘로 낑기는 방법이 없을까? 얘로 낑기면 대박인데 지금 이 상태로 아 나 얘하고 낑기지 말라고 캐차라고 낑기라고 낑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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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낑기네 이쪽으로 해봐 낑기라 너네 형들은 잘 낑기더구만 서버레기야 왜이리 튕겨나거나 껴 번개보소 죽고싶을걸 도망도 못가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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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d 너무 피떡인데요 TP lerde 힌트 100 acher Control 그 마 몇 방 안 남았는데 나이스 나이스 이제 떨어져라 아씨 헷갈리게 푸테라 뭐 죽으면은 저기 지옥섬에 있는 15짜리 또 갖고 오면 되죠 한번만 낀게 한번만 한번만 얘 정갈 계속 밀댐만 찍어놨는데 이렇게 약하게 들어갔나 너무 조금 찍었나 밀댐을 오케이 기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 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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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씨 되게 안맞아 완전 피떡됐죠 야 너무 잔인하다 이거 너무 잔인하다 못봐주겠다 따이 잘했어 전갈아 이러면서 킬스 올리는거지 잘했어 우리 전갈이 경치 먹었으면 됐어 집이 어디냐 전갈로 캐찰 죽여보는건 처음 스태미나 좀 잠깐 채워요 조심히 보겠습니다 화장실 화장실 수납